김오수나 이승윤 밖에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킬 것인가 아니면 대검차장으로 영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만두게 할 것인가라는 점이 앞으로 남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만두게 하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언론인은 이번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젠 이승윤이 정말로 중요한 인물이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 그가 정말로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그대로 유임되는지를 지켜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번 총장 추천 과정만 보자면 검찰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법의 집행을 맡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의 수뇌부의 인물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찰총장 후보, 서울지검장, 중앙지검장 등이 거의 모두 수사 중이구나 재판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입니다. 1963년생입니다. 2019년 4월 26일 날 국회 패스트랙 충돌 당시에 야당 당직자들에게 공동폭행을 주도한 혐의로서 행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이 피고인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장관이 되었습니다. 2019년 9월 23일과 11월 25일 날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두 차례의 공판에서 박범계 장관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자격으로 재판에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 3월 24일 날 오후 2시에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4월 7일 날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에서 재판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7개월째 재판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그런 태세를 보이자 당시 국민의힘의 권선동 국회의원은 12월 31일 날 이렇게 주장합니다.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행사 피고인을 검찰을 지휘하고 국가의 법질적 확립과 헌법 및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의 임명한 정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행사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한 역대 정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법무부 장관은 피고인 상태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상태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입니다. 1964년생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임명되기 전에 변호사 시절에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택시에서 잠든 사이에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적이 있습니다. 5월 3일 날 언론의 심청 취재에 떠밀리듯이 검찰이, 경찰이 합동조사단을 출범시킨 지 지금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용구 차관이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그 소식은 일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5월 3일 합동조사단 출범 100일을 맞아서 많은 언론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건을 뭉갤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언론이 보도되자 경찰이 피의자를 두둔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서 또 언론에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입니다. 1963년생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외압사건에 관여한 혐의로서 입건돼서 최근 수원지검에 서면 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당시 법무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출금 당일 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 대신에 불법 출금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진 그는 수원지검 행사 3부에 소환해 여러 차례 불응하다가 총장 인선이 본격화되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 네 번째 인물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임 1962년생입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혐의로 조모간 기소될 예정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성윤 지검장은 2019년 6월 안양지청에 허위출금 신청서를 작성한 혐의로 이규원 검사 당시 직책은 대검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습니다.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고 시도하자 외압을 가해서 중단시킨 혐의 직권남용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의 기소에는 수원지검수사팀과 대검의 일체 이견이 없던 상태입니다. 5월 10일 날 며칠 후입니다. 대검찰청은 이성윤 지검장의 요청에 따라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여부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심의위원회의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법무장관은 피의자이고 그 밖의 법무차관 검찰총장 후보 서울지검장 등이 모두 다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역대 정부 어디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를 두고 시민 윤병S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일부러라도 이렇게 구성하기 힘든 모임입니다. 어째 하나같이 하자 덩어리들로 구성되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아마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하시는 시민들이 대단히 많을 겁니다. 현재 한국의 법무양정을 담당하고 있는 고위직들이 이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은 생각을 하는 국민들은 정말 이래서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